드디어 신문에 연재할 심청전을 웹툰 형식으로 만들었어. 이걸 편집장님이 보시면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겠지? 편집장님! 예, 제가 심청전을 웹툰 형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. 그래, 이번에는. 야, 이게 웹툰이야 웹뚱이지? 너 조성 모르냐? 요즘 트렌드 시트렌드 병맛이다, 병맛! 꺼져! 장덕균! 네가 날 감히 무시해? 그래, 내가 최고의 병맛이 뭔지 보여주지. 맥락없고 형편없으며 어이없음의 끝을 보여주겠어. 어떻게? 내 방식대로, 마음대로, 멋대로! 최고의 병맛 심청전을 보여주지, 장덕균! 아유, 청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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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하신 청하 한 병 나왔습니다. 바쁘니까요, 부르지 말고 여기 벨 누르면 올 거거든요, 벨. 아, 막 누르지 마시고. 불러주세요. 역시 술은 청하야. 아버지! 아유, 또 술 드셔요! 맨날 비싼 청하만 자꾸 시켜드시고! 아, 외로우니까 그러지! 뭔 소리야? 뺑덕 엄마랑 썸 타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? 개 똑같은 소리하고 있네? 쌈이거든? 아, 박나래 만나시는구나. 네, 한창. 너, 청하. 네. 너 사람들한테, 나 보인다고 얘기하고 다니냐? 보이시니까, 보인다고. 저 똥냥을 못 하겠잖아! 따대기를 몇 대 맞아도 돼! 아무튼, 너 입 닫어. 예. 아유, 가야겠다. 어디 가세요? 봉사활동하러 간다. 아유, 나 진짜. 아유, 저렇게 철없는 아버지랑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? 아유, 나도 시집 가고 싶다. 저기, 실례하겠습니다. 아유, 이게 뭔 냄새야, 이거. 아유, 개꾸러우네. 어머, 깜짝이야. 누구세요? 보시다시피, 변사또입니다. 아, 변이 사또가 됐구나. 예. 아, 근데 어쩐 일이세요? 그냥 이래, 이년! 수청을 되겠느냐! 저 심청이에요. 상관없어! 수청을 되겠느냐! 아유, 싫어요! 아유, 이렇게. 사람들 많은데,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. 아유, 한 번 더 해주세요. 아, 체면 때문에? 수청을 되겠느냐! 네! 난 안에 가 있는 몸! 그 더러운 집! 안 되겠다! 주리를 틀어라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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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! 나 불렀어요! 아유, 너! 자, 이쪽으로 주리를 틀어라! 아유, 아유! 아유, 아유! 아유, 아유! 아유, 아유, 아유! 아유, 아유, 아유! 이 나를 먼저 간다. 이렇게 나 죽는 건가? 아버지! 하vie. 춘야, 심청아. 헷갈리지 마세요, 아버지. 저도 헷갈리니까요. 하하, 성아! 아유, 아유, 아유! 아유.. 여긴 어딘가요, 아유? 제가 죽은 건가요? 이 연기들은 뭐죠? 제가 천국에 온 건가요? 불 났어, 이들아! 빨리 풀까? 이 불은 어떻게 된 거야? 빨리 풀까? 아이고야! 어쩌다 불이 났어요? 공탕을 며칠 끓였니, 이거? 아이고야! 그럼 어떻게 해요?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래? 옆집에 외국 여자가 이사 왔더라! 빨리 도와달라 그래! 알았어요! 저기요! 저기요! 저 이 집 불과 불이 났으니까 좀 더... 그렇게 하면 열어주겠습니까? 이거 봐! 나랑 우리 집 불 끌래? 노! 오케이, 바이 어떻게 해요? 안 되겠다! 그러면 문을 내리고 불러보자! 알았어요! 자! Let it go! 엘사가! 불만 꺼져! 엘사가 불을 켜주고 있어! 엘사가! 엘사가 아닌 엘사 제품 불만 꺼주고 있어! 엘사가 확실해!